한글자막 by 한효정 영광의 주 찬빛이 되신다 만 백성의 이 밝은 빛을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하신다 이 깊은 소식 거쳐가 영원의 소식을 돌리쳤나 죄사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 단호거나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던져내기 위해 주 예수 모두 멀리 관리자 이 깊은 소식 거쳐가 구원의 소식을 돌리쳤나 주 예수 모두 멀리 관리자 주 예수 모두 멀리 관리자 정밀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 백성의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두 멀리 관리자 주 예수 모두 멀리 관리자 아멘